야 왜 가위바위보이 못해 이렇게 말하는데 사근사근하네 사근사근 땡땡땡땡 좋은 아침 오랜만이죠? 제가 돌아왔습니다 아직 유튜브에는 하나도 안올라갔거든요? 약간 게임이 무거운가? 지난번에는 너무 퀘스트 위주로 했다면 오늘은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이러면서 바로 조립대로 간다 흐흐흐흐흐 음... 동관이이 이 부적은 뭐지? 아아 방어 5 오 아 말이요? 그 말 되게 빠른가? 어 안녕 육아야 아이고 아 맞아 기억난다 뭔가 포샤 약간 끊기긴 하더라구요 중간중간 그럼 that's it 페어, 페어 가겠습니다. 페어 가는 입장권을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정리, 모두 정리 정리 기능이 되게 좋아요 두 개 어 네 맞아요 마우스랑 키보드 동시에 써야 됩니다 저도 원래 패드로 뭔가 패드 지원하는 게임은 패드로 할까 하는데 이렇게 둘 다 써야 되는 거는 패드로 하면 좀 어지럽고 인벤창 뭐 열구 어 이거 뭐야 어디 갔어 아 여깄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동하는 거는 이거 패드 되나? 근데 패드로 하면 불편하겠지? 안 되나? 아 된다 이게 좀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이게 불편할 것 같아서 키보드로 하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만나고 결혼을 하려면 아이! 빨리 지나가네 어 어 자꾸 제가 이상한 걸 눌러가지고 어 이거 쓰는 게 뭐였더라? 까먹었다 여러분 이거 안경 안경 뭐죠? 안경키? 이거 무섭다 뭐였지? B G 어? G 뭐야 F요? 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경으로 봐야돼요 어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면은 이렇게 땡 맞춰가지고 내려가면 됩니다 동시에 쓰는 게임도 별로 안좋아하시나요? 이렇게 파밍 없네 주로 그 바닥을 보라고 하더라구요 저기 죄송한데 다시 거기로 돌아가는 키는 뭐였죠? 나 다 까먹었어 문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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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키 까먹었다 어떡하지? 아 뭐더라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한번 굴에 빠지면은 올라오는 게 힘들어가지고 근데 너무 뭐가 없는데요? 아 여기있다 헉! 이거 어떻게 봐야되지? 응? 아 요렇게 그쵸? 이거는 그거죠? 상자 상자 먹는 거고 그냥 색깔을 보고 캐도 된다고 합니다 어? 이거 뭐 굴인가? 굴이 나온다 저는 파밍 왕이기 때문에 뭐 보였다 하면은 왕창 캐고 갈게요 오늘 SP 요기다가 다 쓰자 깡 깡 깡 근데 요기 구리 말고는 뭐 나오는 게 없나? 구리 보물상자 그게 단 거 같나? 단 거 같나? 그게 단가? 깡 깡 깡 깡 파밍을 해두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지금 힘든 거? 아무것도 아니죠 이따가 나무도 캐야지 아이스피 좀 남겨놓을까? 어 나무가 좀 많네요 오십 오십 칠 개 헉? 뭐 이상한 소리 들려? 하하 그러게요 분명히 일 열심히 안 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잘 먹어지고 있는 거 맞지? 이 정도면 이제 구리가 안 필요하지 않을까? 아 몹이 나오는 층이 있는 거 같아요 여기는 초보층이라서 없는 거 같습니다 전투가 있을 거 같은데 왜냐면 마을 주민들하고 싸우는 거 보면은 몹도 있지 않을까 헉 헉 헉 많이 필요해요? 거의 뭐 서브노티카 티타늄 수준인가? 그거 되게 끔찍했는데 무슨 하 무슨 그렇게 재료가 많이 필요한 게임은 정말 처음이었어 여러분들 그런 거 좋아하시면은 그 서브노티카 해보세요 진정한 파밍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주민하고 싸울 수 있어요 그냥 결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어 다 썼다 굉장히 뜬금없는 그런 기능이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농작물 크기 대비 시합? 농사를 지금 몇 개 그냥 뿌려놓긴 했는데 얘랑도 싸울 수 있나? 안녕 야 어 얘랑은 대결 못하네 우리 앙투안 씨는 음 사과가 그때 귀한 거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구리를 하나 가져보세요 어 어 뭐야 생일이야? 헐 어떡해 얘는 허의사한테 양보할까봐 근데 얘가 맨날 여기 출근하니까 만나긴 되게 쉽거든요 근데 미안해 상해 의뢰 두 장 스톤 테이블 네 개의 나무 상자 네 개의 나무 상자 네 개의 나무 상자? 이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나무만 캐면 되니까? 일단 수락 하하하 그러게요 안 그래도 그런 주민이 있어요 저의 라이벌이 있거든요 안녕 걔가 저기 어디 가면 있지 싶은데 음 뭐하는 거야? 대결 못한다 아 설마 나 SP가 없어서 대결을 못하나? 어 안녕 초면이네 이 아저씨 왜 이래 하하하 구르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싸울 때 잘 쓰면은 유용하더라구요 와 선물 하나 잘못 줬다고 호감도가 15나 15나 까였어요 아 요구요? 오 오 아 요구요? 아이고 오 여기 끊겨 어 퀘스트다 하하하 우산이 중요해 만나니 반갑다 좀 부탁할 거 있어 요즘에 우산에 살아온 사람들이 많아서 재고가 다 떨어졌어 더 만들고 싶지만 재료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고래벨 낙하산 성게에서 드랍하는 가시로 만든 뭐라는 거야? 젊었을 때처럼 주먹질을 못하겠어 낙하산 성게? 고래벨? 그럼 나는 안되지 않을까? 그래도 일단 수락 일단 낙하산 성게가 뭔지 모르겠고 이게 다 시장 가격이 다 88포란 뜻인가? 여기 시세라는게 있어가지고 시세가 높을 때 뭔가를 파는게 좋다고 하더라구요 안녕 귀여워 근데 요기랑 요기랑 되게 다르게 생겼다 빠이빠이 빠이빠이 동물들이 다 봄에 태어나요 태어나요 거의 반그라 반그라 까진 아닌가? 4분의 3그라? 약간 부족해요 한글이 한글화가 약간 덜 됐어 이런 대화는 다 된거 같은데 그 편지? 편지가 아 안된게 좀 있더라구요 안녕 저는 아 근데 나 크게 좋아할만한 애가 없는데 이거나 먹어라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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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이 마을에서 제일 이상해 보여 하핳 너가 가장 이상해 보여 어 편지랑 축제대사? 아 진짜요? 어 그래서 뭔가 조금 손이 덜 가긴 해요 예 그 스듀에 라이너스 같은 느낌입니다 어 집에 가야된다 어? 뭔가 6시인데 왜 이렇게 어둡지? 스피 일종의 피로도 이거를 다 썼기 때문에 오늘은 뭔가 채집은 더 이상 못하고요 뭐 만들기? 이런거는 가능할 겁니다 아 이게 마구깐이었나? 아 아 이거 얘네 미끼야? 우와 그럼 여기 잡히는 거야? 이렇게? 아 그래요? 아니면 이거 SP가 덜 차나요? 땡 단단한 나무판 5개 이거 내가 없나? 단단한 없네 아 페널티도 없어요? 그러게요 도둑놈도 없고 단단한 나무 단단한 나무 도끼 업그레일 하려면 청동개가 필요한데 청동개를 얻으려면 업그레이드 키트를 얻으려면 업그레이드 키트를 얻으려면 뭐구나 뭘 해야 되지? 일단 계속 다리 아 근데 맞아 단단한 나무가 필요한데 사야되나? 구리 칼날 3개 된다 어 뭐야 4개 됐다 아이템을 정리합니다 이거 한 번에 되는 건가? 어? 이거 정리하면은 그냥 이거 보관함 1,2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 따로따로 해줘야 되나? 그러게요 청동도끼 상태 확인 얘는 물을 안 줘도 되는 건가? 모카 딸랑 한 개 키우고 있습니다 핸드북 공방 핸드북 물품 조회 우와 총도 있네 옷은 아주아주 후반이라고 하더라구요 아이템 되게 많네요 밀가루, 송진, 조립 목록 어? 이건 뭐야? 버스를 만드는 거야? 헉? 이거 뭐야? 이거 바베큐 파티하자 수조 디디 버스 하아 이거 재료가 무슨 엄청 많이 드는데?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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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치 획득 속도 구르기 이거 찍고 언제든 초기화 가능해요 아니면 그냥 한 번에 끝 그건 좀 궁금한데요 도끼 마스터리 체력 소모가 감소한다 곡괭이 럭키미 아 사과나무 발로 차면요 이야기꽃 아 20%의 확률 공정한 대결 이거 괜찮은데? 나는 싸움꾼이라 나한테 이게 필요할 것 같아 공정한 대결 아 진짜요? 침수를 돈 주고 맞으면 되게 신기하네 아 안되는구나 그럼 좀 신중하게 찍긴 찍어야겠네요 그러면 이쪽보다도 생활 쪽이 좋을 것 같긴 한데 상해 의뢰시 받는 공방 점수가 1 증가하고 수당이 증가한다 이거 좋은 거 아닌가? 상해 퀘스트 위주로 한다면 이게 괜찮을 것 같은데 초반에는 이것보다도 아무래도 체력 소모? 뭐 체력을 회복할 게 초반은 없긴 하니까 이쪽이 좋아 보이네요 하지만 뭔가 이런 걸 찍고 싶긴 해 하지만 상해 의뢰 완료를 잘 안 해 그게 문제야 상해 의뢰 자체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아 근데도 이거는 또 이건 또 있으면 좋겠는데 승부와 상관없이 호감도가 증가하니까 싸움만 걸어도 친해질 수가 있다 장사꾼? 이쪽으로 갈까? 이거랑 이렇게 해가지고 헬퍼 소원 성취해주는 호감도 증가 행복 전도사 상대방의 기분치가 증가합니다 어? 사랑꾼 빅플레이어 커스텀 세일 귀엽네 소통의 달인 그러니까요 싸움 걸었는데 왜 친해지는 거지? 어 뭐야 이거? 사진작가 이런 게 있어요? 사진 포즈를 미리 해제하기 아 이거 너무 고민된다 어 뭐야 이거 길들이는 난이도가 감소합니다 가축의 달인 아 역시 이쪽이네 이쪽이야 농장 생활에 도움되는 거 이거는 좀 그 던전 위주 이거는 이제 커뮤니티 위주 아무것도 안 찍는 건 어떨까요? 나중에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결국 포기했다 너무 모든 걸 다 얻고 싶다 보니까 아예 선택을 못하겠네 포샤도 재밌네 게임이 흡입력이 있어 어 뭐야 의사 양반 자갈 마을? 포샤의 습도에 익숙해졌나요? 어 아니요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치료소로 오세요 희사의 속담엔 이런 말도 있어요 예방은 가장 좋은 치료법이다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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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시피 알려준다 이거 찍어놔야되나? 이거 왜 웃기지? 고마워 선생 어떻게 만들어야 돼? 물어보자 연구센터 숙녀 분들께 물어보세요 아 이 양반이요? 어 알아서 기록돼요? 하하하하 오케이 오케이 하이 아 위사 양반이랑 싸우지 말자 가위가위보나 하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가위바위보 허 아 뭐야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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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하 졌다 하지만 호감도가 올라가는군 이거 이겨도 올라갔었나? 대화하자 흠 의사 양반 모르겠다 저 뭔가 썩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직까지 없어가지고 누가 좋지? 그 약간 엘리엇 같은 애는 뭔가 모르겠어요 좀 까다로워 보여 까탈스러울 것 같아 어? 아 이거 갖다주면 되는구나 이건가? 파울리 거스트가 좋아서 아 조건이 좋아서요? 거스트가 누구지? 제가 아직 이 사람들 이름을 잘 모릅니다 아 어 죄송 아 싸우고 싶다 하지만 참자 오크스 얘는 오크스고 거스트 거스트가 누구지? 어 여기 있다 파울리 여기요 아 그 금발 진저 오빠요 오 꼬맹이는 어떻게 생각해? 항상 말지 뭐 여기야 운동하는 건가? 아 나 누구 만나지? 뭔가 다 별로야 마을 사람들 다 별론 것 같아 아 길드 옆이요 여기 이런 데는 못 들어가나? 여기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 어 별장 여기예요? 별장에 살아? 오 오 오 안끼 안끼 오 와 엄청 크다 되게 그건데 중국풍인데 이게 여기는 못 들어가는 거고 어 여기도 열리긴 열리네 겔러의 집 이 시간엔 아무도 없나? 아침이라? 아 얘네도 그게 있구나 오 진저 오 아 여기구나 안녕 가위바위보 할래? 어 왜 야 왜 가위바위보 왜 못해 정말 다진하고 친근한 사람주의예요 저는 모두와 태어난 것이 정말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사근사근하네 사근사근 왜 가위바위보 못한다고 하지? 나랑 가위바위보 해 좀 기다려볼까? 이 집에서는 못하는 건가? 나는 싸움꾼이자 가위바위보꾼 됐다 됐다 이제 할 수 있니? 아니아니아니 어? 아 여기서 아예 못하나봐요 아니 왜 왜 나랑 가위바위보 안해줘 결투다 어? 어 뭐야 오빠가 대신 싸워주잖아 어 이상하다 이거 버그인가? 진저인데 왜 진저 오빠가 나오지? 어디서 흐저비 뭘 니가 대신 싸워줘? 어? 사레벨이 말이야 아 귀여워 진짜 응원한다 힘내라 저게 모자야? 우산이 아니라 모자예요? 모자 모산인가 모산? 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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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잔가봐 우자는 또 처음 보네 아 그래요? 아니다 그런 애한테 싸움을 걸다니 아 나 잘하면 지겠는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때 아니 손으로 안 들고 있길래요 보세요 머리에 지금 머리에 꽂혀있어요 어 비겼다 아 야 봐줬다 미안해 진저야 선물 줄게 미안해 이거 엄청 귀한 거야 어 아니 호감도 왜 안 올라가냐? 아 우산 모자 이게 핫템이구나 눌렀는데 막 낄낄버리면서 우잔가봐 우자 눌렀는데 핫템이었잖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여기 마을 사람이 된 지 며칠 안 돼가지고 좀 몰라겠네요 그래도 일단은 너를 목표로 가보자 그나마 네가 좀 나은 것 같아 그나마 네가 좀 나은 것 같아 아 이분이 이분 이분이 침수를 아 아 아까 맞아 허 선생님도 너 이야기하던데 칭찬하던데 오 가위바위보 어 체리였어요 애들 가위바위보 너무 잘해 빠 아 희히히히 이겼다 흐 졌어 나무를 좀 할까 이런 거 음 이거 베리 채집을 좀 하고 근데 사과나무가 어떻게 생긴 거지? 그냥 찾아보면 그때 나왔나? 어 얘는 아니다 얘는 이거구나 고무 고무나무인가 봐요 포샤가 제가 그 상점 같은 거를 별로 왔다 갔다 안 해서 그런진 몰라도 돈보다는 재료? 재료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아 자세히 보면 나무가 아니 나무가 사과가 어디 보자 하나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사과나무 잠깐만요 이거 아직 덜 자랐나? 아 이틀이나 있어야 돼? 근처에는 없나봐요 어? 와 완전 주렁주렁이네 저는 되게 작을 줄 알고 유심히 봤는데 엄청 큰데? 하이 뭐지? 이 사람하고도 결혼할 수 있는 건가? 저 사람 키가 엄청 큰데? 사과 먹자 아 맞아요 목소리 되게 좋은데 좋았어 사과가 그러면은 하루에 일곱 개? 일곱 개만 나오는 건가? 귀엽다 구경하러 가야지 얘네 뭐지? 밥 먹는 시간인가? 헐 병아리 봐 에밀리 안녕 재배 상자? 아직 잘하고 있어 어 이거 설마? 꼬꼬 귀엽네 어 돈이다 도둑질 아니야? 남의 그 농장에 있는 상자 돈을 훔쳤네 어 여기 앉을 수 있나? 아니 이런 데는 못 앉잖아 약간 그 니노쿠니처럼 맵 곳곳을 살펴보면은 저런 상자가 있습니다 보물 상자 아하하하 이상하다 여기다 넣어놨는데 어디 갔지 찬딘 거 아냐 여기 들어갈 수 있나요? 나중에 오는 데인가? 칼 들고 어? 와 여기는 아닌가 봐 이름이 뭐지? 어? 아 이거 아닌데? 나 나 어딨어 나 여깄다 어? 이름이 없네? 칫 결계인가? 하하하하 아직 갈 수 없는 곳이군 아직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플레이어 하하하하 포샤 초보입니다 아이고야 오늘 진짜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오늘 진짜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천천히 이걸 보자 이거 4개의 나무 상자 이거를 일단 찍어 어 이렇게 찍어놓고 안녕 뭐야 얘도 소야? 아기 소인가봐요 아기 소인가봐요 아기 소인가봐요 어 맞아 저 이거 너클로 싸울 수 있는 거 맞죠? 몹 잡을 때 싸워볼까? 지금 제 레벨은 8 얘는 9 어휴 어? 오오 무빙만 하면 쉬운데 무빙을 아야야야야야야 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아 초반은 너클 좋아요? 굿 아까 근데 걔는 어디 있는 애일까? 이거 폭포 부근에 있는 5렙 이상? 뭐야 완전 쪼렙인데? 하하하하 낙하산 성게 폭포 부근 와우 산업 폭포가 폭포라고 안 나와있나보다 어 저건가? 저건가봐 맞아요 좀 RPG 게임 같죠? 그래서 퀘스트도 많고 굉장히 할 게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면 말은 걸자 귀찮긴 하지만 어 맞아 NPC에요 몹인 줄 아셨나? 몹? 어? 오 징그러워 가시 나온다 으유 와 나 왜 이렇게 쎄? 아야야야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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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물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아 뭐야 전투 쉽잖아 어 얘 뭐야 나 쓰러졌어 갑자기 13렙이 나오는 게 이게 무슨 무슨 경우지? 하하하 나 당했다 하하하하 아 부스에요? 하하하하 여러분도 안 보이시죠 지금 선글라스 뒤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히히히히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깜짝아 와 근데 되게 의리가 있네 애들 이렇게 쪼레베들 많이 잡히니까 그래서 그래서 나오나봐요 어? 상태가 안 좋아요 이거 어떡해요? 지금 모카가 화가 많이 났어 물 줘야 되나? 이거 물 졸이개가 없지 싶은데 물 어떻게 해주지? 양동이에 받아서 주는 건가? 물을 물 줘야 돼요 쟤? 이상한 물감 같은 게 있네 아 비료 차이예요? 그럼 저 더이상 못해줘요? 이거? 이거 이제 이제라도 똥을 뿌리면은 뭐 어떻게 안되나? 똥 먹어 알아서 커요 잠이나 자야겠다 이거 얻어놨고 보니까 약간 좀 그 이쪽으로 투자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방어력 약간 이런 거 근데 최고의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지 공격력이야 아 수확물 개수 차이구나 상태가 막 이렇게 찡그러져 있길래 뭐 잘못된 줄 알았네 어? 낚시대회다 근데 그거랑 관련 있는 스킬이 어? 여긴가? 최대 체력 증가 지구력 너무 찍고 싶은 게 많은데 일단 자자고 그러게요 이틀 내내 한 시간 전 어휴 빨리 빨리 나가 어? 뭐야 근데 어디서 하는 거지? 잠깐만요 일단은 이거를 미끼가 7개가 다인가? 나? 미끼 제공되나요? 대회 때? 미끼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 뭐야 여명의 축제날 선물을 준비하라고요? 여러분 세서 18일 전에 선물을 준비하여 게일 시장님께 제출하세요 선물을 뿌릴 거예요? 똥 넣어놔야지 똥 넣어놔야겠다 어 핑키야 너 물고기 좋아한댔는데 아 내가 어 여기 있다 12나 증가했어요 어 홀 야옹 야옹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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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나 따라오나봐 뚱냥이가 저를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핑키가 뛰고 있어 살 빠지겠는데 뭐지? 냄새로 찾아오는 건가? 아 소피 할머니 가게 어 시작이야 뭐야 바다로 가면 되나? 아니 너무 다들 근데 이쪽으로 뛰어가는데 바다 가서 그냥 낚시하면 돼요? 이게 뭐야 여기서 하면 되나? 어디서 해도 상관없는 건가? 지정 위치가 있어요 망했다 여긴가봐 여기다 여기다 여기 여기 찍고 큰일 났어 나 지각이다 야옹야옹 아믏 야옹 여보 아믏 야옹 야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